참 좋은 날 그 어른아 우리 만난 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우리 그렇게 약속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헌님이 오늘 참여하는 2022 더 트로트쇼 금산 인상관 광장에서 열리는 인삼축제장 행사입니다. 우리 이찬헌님이 포스터에 제일 먼저 나온 거 보니까요. 오늘 엔딩으로 무대에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우리 이찬헌님, 진성님, 그리고 전유진님, 그리고 조명석님 등 많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아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진님, 양지은님, 우리 강혜연님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방송이자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1인당 두 곡에서 행사 개념을 한다면 세 곡까지 부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이찬헌님 마지막까지 엔딩 무대 발탁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전유진님, 그리고 조명석님, 그리고 양지은님, 그리고 많은 가수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찬스님들로부터 받은 사진 보여드리면서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찬스님들이 벌써부터 메인 무대를 꽉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트롯쇼 금산특집, 찾아가는 흥트롯 감성트롯, 더트롯쇼 금산특집이 금산에서 펼쳐지는 트롯 대축제 현장에 여러분들을 무료로 초대합니다. 일시는 2022년 10월 23일 날 일요일 오후 6시, 장소는 금산인상감 광장입니다. 출연지는 이찬원, 전유진, 조명석, 강혜연, 양지은, 진성, 강진, 오유진, 별사랑, 김중현, 황우림, 현진우, 정다경, 안성준, 서라윤, 신인선, 윤설형.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참 좋은 날, 그 어른아, 우리 만난 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우린 그렇게 약속해 참 좋은 날, 그 어른아, 우리 만난 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우린 그렇게 약속해 넷